안녕하세요. 오르가니스트 정재은입니다. 오늘 제가 연주할 악기는 파이프 오르간이고요. 바람이 관을 통하여 소리가 나오는 악기입니다. 보시다시피 규모가 아주 크고요. 지금은 전기로 그 바람이 공급이 되는데 예전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풀무지를 해서 이 악기가 소리가 나도록 했는데 70여 명의 장정이 풀무지를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오르간은 손 건반이 3개이고 발 건반이 하나인데요. 각각의 건반들은 다른 소리를 내고 있고 다양한 소리와 주법이 들어있는 곡입니다. 오르간을 가르쳐주신 저희 선생님은 이 곡을 프랑스 목마르뜨 언덕에 있는 집시들의 음악 같다고 표현하셨거든요. 그만큼 자유롭고 다양한 소리가 들어있는 곡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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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